아 연습 좀 그만해! 아 저게 무슨 주문이야 진짜! 아 못하겠어! 그..그러고.. 왈화수목금토일 사랑스러운 마법소녀로 변신할 거야 미라클 메이크 업! 변신할 거야 미라클 메이크 업!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해볼 게임은 마법소녀 카와이 러블리 즉흥덕퉁 박퉁뿕퉁 롤루킹 메인 이미지부터 벌써 부담스러워요 와.. 견뎌 보겠습니다 화이팅! 견뎌! 난 할 수 있다! 마법소녀가 되기 전에 선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선서는 게임 밸런스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조용한 환경에서 하트를 누르고 표시되는 선서문을 국어책 읽듯이 감정없이 또박또박 읽어주세요 일단 감정없이 읽어봅시다 아.. 내 목소리 듣냐? 나.. 아.. 아.. 내 목소리 듣는 건 좀 견디기 힘든데 너무 힘든데? 아.. 몰입해 나는 마법소녀로서 정의를 수호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아.. 저 감정 뺐는데? 나는 마법소녀로서 정의를 수호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아.. 이 정도면 됐잖아 마법소녀부족 현상에 극에 달한다 마법소녀부족 현상으로 세상은 아기에 침식당하고 각종 범죄율을 폭증하여 세계평화 어쩌고 왜 이렇게 빨라 왜.. 근데 왜 하필 마법소녀야? 저 사람들은 소녀가 아니잖아 난 소녀지만 난 소녀지만 저 사람들은 소녀가 아니잖아요 아.. 아.. 수상한 고양이와 보험회사 부장 어이.. 거기 너 앗.. 말하는 고양이 이 짙은 마력의 냄새 혹시 너 마법소녀가 되지 않을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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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고양이가 인간으로 그것보다 마법소녀라니 난 남자라고 그런 사소한 것은 신경쓰지마 내 이름은 냥 너에게서 마법소녀의 재능이 느껴져 마법소녀가 되면 국가유공자의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난방비 면제 봉용 주차장 할인 톨게이트 할인까지 아니.. 부장이 마법소녀까지 되는데 혜택이 난방비 면제 아이.. 중요하긴 하지 좋긴 해 아무 때나 오는 기회가 아니라니까 변신만 한번 해봐 재능이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보라고 아..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하면 된대? 부장님.. 진짜 마음속에서는 마법소녀가 되고 싶은 꿈이 있긴 하셨나 봐 카운닛 다음에 끝나면 마법봉이 작동해 주문은 대화상자에 표시될 거야 가볍게 읽기만 해 주문을 정확하게 외우면 마력이 모이게 돼 무지개핀 마력이 절반이 넘어야 마법을 발동시킬 수 있어 좋아! 난 준비됐어 아! 이렇게 빨리 된다고? 샤랄라 예뻐질래 꿈꿔왔던 내 모습 마법소녀로 변신! 샤랄라 예뻐질래 꿈꿔왔던 내 모습 마법소녀로 변신! 아! 나 못 듣겠어! 변신된 거 맞냐고 변신되면 옷이 아니라 얼굴부터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야? 소녀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나? 믿기지가 않아 세상에 퍼진 아기를 정화하는 것이 마법소녀의 사명이야 이제 정화의 주문을 외워보자 천연의 정화자 베이킹소다 파워! 얍! 천연의 정화자 베이킹소다 파워! 얍! 하하하하 마음을 강하게 담을수록 마법은 더 강력해질 거야 너의 진심! 그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야! 마음이 얼마나 담겼는지는 주문이 모두 끝나고 알 수 있어 모은 마력이 많을수록 주문은 더 강력해지지 이제 주문을 외워보자 진심을 담은 정화의 마법을 날려봐! 쓱쓱쓱쓱쓱 아기로 더럽혀진 마음을 정화해! 크... 아니... 쓱쓱쓱 아기로 더럽혀진 마음을 정화해!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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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화 인식을 정확히 하네 아니 나 그거 알아보려고 아니... 아니 나 그거 알아보려고 객 reject 팍 한번 쓰긴 했어요 크... а... 크... 크... 큰 내 리모! 머리부터 발끝까지 빛이 나! 앗! 눈이 부셔! 아 정말 훌륭했어! 다시 한번 소개할게! 내 이름은 양! 마법소녀를 발굴하는 에이전트야 나는 김부장! 렐루 보험 영업부 부장이야 그냥 평범한 집장인이지 하지만 이제 마법소녀가 돼버렸어 오! 역시! 잘 부탁해! 마법소녀 김부장! 아 더워 어느 날 일어나보니 내가 마법소녀? 아이! 그래서 이제 뭘 하면 되는 거야? 일단 각성을 했으니 대마법소녀님께 인사드리러 가자 요즘 무슨 일이 생기신건지 활동이 뜸하시거든 무설탕하냐? 제로슈가? 와! 아스파타! 어우! 여기 다 부담스럽다 남밤비는 할머니 계좌로 납부할게요 늘 고마워 강한 아기가 느껴져 마법소녀님이 위험해 누가 마법소년데? 아 저 할머님이 마법소녀...이세요? 아... 개 마법소녀님의 연금통장이야 뭐? 연금통장이라고? 이봐! 그걸로 뭘 하려고 했던거지 별거 아니야 남밤비를 내렸던 것 뿐 흐흑 마법소녀에겐 남밤비 면제 혜택이 있다고 아무래도 말로 해선 안되겠군 제발 제발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나는 지금 변신 중 나를 봐라 나는 지금 변신 중 아니 부장님 얼마나 그동안 마법소녀를 얼마나 하고 싶었던거야 이렇게 대사까지 다 준비를... 언제 한거지? 집에 대본 있는거 아니야? 부장님? 아저씨가 마법소녀를 ձ 아 이거 누가 누가 더빙하셨지? 거대한 탐욕이여! 너의 본생을 드러내라! 그리니 카타플리즈! 아 클리즘이네? 야 그동안의 남반비는 어디로 빼돌린 거지? 증정해! 너도 나무줄테니! 나와 성장된 건 어때? 솔깃한데? 근데 저게 어떻게 마법 구호지? 아! 잃어버린 맙! I can't believe 나 못하겠어 어떡해! 잃어버린 맙! I can't believe 나 못하.. 아 못하겠어! 잃어버린 양심을 되찾아줄 희망의 빛이여! 잃어버린 양심을 되찾아줄 희망의 빛이여! 아저씨는 나와 있어! 아저씨는 빠져! 팬이 아닌 아저씨는 빠져! 그렇게 꼭 가져가야 속이 후려는냐! 그렇게 꼭 가져가야 속이 후려는냐!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진실의 빛! 어둠을 물리쳐라! 트루스 어택! 진실의 빛! 어둠을 물리쳐라! 트루스 어택! 이거 맞아? 너무 구멍이 난 거 아니야? 말 한 번 했다고? 확 늙으셨는데요? 대마법소녀님? 어둠이! 헛! 이건 설마 폭주? 지금 내가 들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설명해야 할 거다! 폴! 대마법소녀님! 안녕하세요! 저는 김부자인데요! 새로 마법소녀가 된! 부장! 대마법소녀님이 폭주하고 있잖아! 한가롭게 인사할 때가 아니야! 아니 그것보다 저 유리병! 혹시 폭주와 관련이 있나? 이 달달한 맛은... 아스파탐? 아스파탐이 왜 여기 있는 거지? 약 대신? 아니 진짜 악당이네! 약을 거르게 하다니! 치명적이야! 아... 그...그러소? 월화수목금토일 사랑스러운 마법소녀로 변신할 거야 미라클 메이크 업 비키거라 심참 날 막지 마라 아이 그만...그만하세요 아 진정하세요 진정 나 그만할래 아 저게 무슨 주문이야 진짜 아니 저게 무슨 주문이냐고 그만해 난 못하겠어 안돼 못해 못해 아니 저게 무슨 주문이냐고 그만해 지는 거 아니야? 한 번 안했다고 지는 거 아닐까? 니코니코 웃음 마음을 환하게 꽁꽁 하트 스마일 뽀빠 뽀빠 하트 웨이브 대화가 통하지 않아 첨제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줄곧 외로워하셨지만 저를 만나고 웃음을 찾으셨잖아요 그랬었지 그래서 더 용서할 수가 없구나 나를 배신하다니 스르륵 꺼져버린 믿음의 빛 차가운 어둠이 밀려오네 다크니스 스마일 와 할머니 엄청 잘하셔 이 정도 해야 마법소녀? 질 수 없다 밤냥갱 뭐야? 와이즈 레드빈 스카우트 스피어 인사이드 갱 밤바라밤밤 밤냥갱의 지혜를 불러내라 와이즈 레드빈 스카우트 스피어 인사이드 갱 밤바라밤밤 밤냥갱의 지혜를 불러내라 통독하라 뭐야 이 마법은 큰일이야 부장 대마법이야 방어마법을 펼쳐 빨리 올초내로 주문을 외워야 해 슈파박 활짝 펼쳐라 뿌슝빠슝 쉴대전개 슈파박 활짝 펼쳐라 뿌슝빠슝 쉴대전개 21밖에 안달았어 아무래도 가만히 있는게 나을거 같아 분노만 더 커지고 있잖아 뀨잉? 너무 몰입하셨다 부장님 이거 솔직히 부장님 술 한잔하고 해야돼 혼란의 마음에 고요한 안식을 소울캄 캡슐라이트 이젠 분노를 가다 혼란의 마음에 고요한 안식을 소울캄 캡슐라이트 이젠 분노를 가다 아니 왜 공격이 통하지 않지? 아 우는 모습 킹받아 겁나 킹받아 오케이 큰소리 큰소리 자신있지 에코오리스토어 진실의 메아리가 들리니? 들려? 에코오리스토어 안된다고 이게? 진실의 메아리가 들리니? 겁나 크겠는데? 여기 방음 잘 안되는데 잃어버린 소리들아 귀를 활짝 열어 에코오리스토어 진실의 메아리가 들리니? 잃어버린 소리들아 귀를 활짝 열어 에코오리스토어 진실의 메아리가 들리니? 지나간 시간과 아픔 단절히 물러내는 무릎스토어 클레벤스토어 클레벤스토어 야 저런 대사 어디서 찾는거임? 허 아니 데미지가 말도 안되는 숫자야 아니 왜 안되냐고 나 완전 크게 했는데 잃어버린 소리들아 귀를 활짝 열어 에코오리스토어 진실의 메아리가 들리니? 겁나 컸는데? 잃어버린 소리들아 귀를 활짝 열어 에코오리스토어 진실의 메아리가 들리니? 됐지 야 아니 얼마나 해야돼 말도 안돼 이거 아니 얼마나 해야돼 이거를 내려버린 소리들아 그를 활짝 열어놔 아 내 손에 있어 진실의 메아리가 들리니? 아 이거 안돼? 아 안돼? 진실의 메아리가 들리니? 큰일났다 한번 둬야된다 꼴 크 역시 대마법소녀님을 이기기에 나는 역부족인가 왈화수목금토의 사랑스러운 마법소녀로 변신할거야 미라클 베이크업 미라클 베이크업 아 발음이 중요해요? 좀 진지하게 해야겠다 그러면 니코니코 웃음 마음을 화나게 뽕뽕 하트스마일 뽀빠 뽀빠 하트웨이브 니코니코 웃음 마음을 화나게 뽕뽕 하트스마일 뽀빠 뽀빠 님 에코리스토어 진실의 메아리가 들리니? 진실의 메아리가 들리니? 아니 geht 안된다고? 아니 나 목소리 진짜 목소리 큰 거로 어디가서 자랑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이거 마이크 때문에 그런가? 나 항상 학교에서 목소리 커가지고 나만.. 나만 걸렸는데? 선생님한테? 같이 떠들고 나만 걸렸는데? 아니 그 정도로 목소리 큰 사람한테 얼마나 더 크게 하라는 거야? 잃어버린 소리들아! 귀를 활짝 열어! 에코리스토어! 진심의 메아리가 들리니! 잃어버린 소리들아! 귀를 활짝 열어! 에코리스토어! 진심의 메아리가 들리니! 됐다! 됐다! 고주파우면 또 뭐야? 어떻게 해 이거? 하이톤? 중복하는 주파수형! 빛나는 별의 장막을 펼쳐줄래? 하이톤 갤럭시 생크림! 중복하는 주파수형! 빛나는 별의 장막을 펼쳐줄래? 하이톤 갤럭시 생크림! 와! 와! 디미지 드디어 제대로 들어간다! 어! 마무리! 뭐야 저게? 후루룩 짭짱 펑! 쓸어내려라! 푸딩 퐁퐁 스위플루 헤블라스트! 다 틀렸는데? 후루룩 짭짱 펑! 쓸어내려라! 푸딩 퐁퐁 스위플루 헤블라스트! 와! 이게 들어가? 야 이게 들어가! 야 쥐냐? 와! 월화수목 금토이 사랑스러운 마법소녀로 변신할 거야! 미라클 메이크업! 이렇게 해도 되잖아! 니코니코 웃음! 마음을 환하게! 뽕뽕! 하트 스마일! 뽀빠 뽀빠! 하트 웨이브! 잃어버린 소리들아! 귀를 활짝 열어! 에코리스토어! 진실의 메아리가 들리니! 증폭하는 주파수여! 빛나는 별에! 장막을 펼쳐줄래! 하이톤 갤럭시 스크린! 닷질 올려라! 따뜻한 추억 속으로 항해하자! 메모리 셀! 어쀄멜레이트! 진약? 진약? 아니 나 한번도 안 틀렸는데? 아니 나 한번도 안 틀렸는데? 아니 나 안 틀렸는데? 아니 나 안 틀렸는데? 야 이거 마지막! 이거 마지막으로 하고! 이거 지잖아? 아 그만하겠습니다! 아 이거 뭐야! 흘러간 시간 속! 기쁜함! 슬픔과 분노! 잊혀진 꿈들의 절규! 에이지드 스톰! 겁나 똑같았다 방금! 니코니코 웃음! 마음을 환하게! 뽕뽕! 하트 스마일! 뽀빠 뽀빠! 하트 웨이브! 슈퍼밭 활짝 펼쳐라! 뽀슝빠슝 실대전개! 잃어버린 소리들아! 귀를 활짝 열어! 에코 리스토어! 진실의 메아리가 들리니! 진폭하는 주파수야! 빛나는 별의 장막을 펼쳐줄래! 하인톤 갤럭시 스크린! 샤랄라! 피카피카 빛나라! 빛의 보호막 짜잔! 후루룩 짜쩍 펑! 쓸어내려라! 푸딩 폭풍! 스윗 푸딩 블라스트! 카오스! 카오스! 클린스! 레조던스! 모든 것이 엔트로피 증가의 길을 따름을 인정! 카오스! 클린스! 레조던스! 모든 것이 엔트로피 증가의 길을 따름을 인정! 완전 또박또박해! 어어? 아 뭐야! 겁나 또박또박했는데 방금! 발음 좋았는데 방금! 어떡해 어떡해! 퓨어 에너지! 퓨어 퓨어! 빛나는 글리터리! 러블리 블러스트! 사랑스러운 별빛 샤워! 퓨어 에너지! 퓨어 퓨어! 빛나는 글리터리! 러블리 블러스트! 사랑스러운 별빛 샤워! 아 장난해! 망킹이네! 아 나 너무 열심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럴수가! 난 여기까지인가? 맞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야 무슨 부장이 마법소녀야! 그냥 회사나 열심히 다니세요 부장님! 언제 그런 마법소녀 감성을 속에 숨겨두고 계신 거야! 일이나 열심히 하세요! 무슨 마법소녀야! 마법소녀가 될 자격이 없어! 에이! 택태! 택태! 멈추기 택태! 감사합니다.